어어어어어 까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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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어서오십시오 반갑서... 음..다 아니 이런걸 왜 해주는거야 이거라 이걸 해두는 Gut GP는 진짜 사이코패스네 이 새끼들 저기 이 새끼야 개뿌리 재미있게 공폭행 같은 소리 하고 있대 이불위딘 이나 이런걸 비하면 뭐 그렇게 크게 그거는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내가 이걸 왜 사자고 했지 아니 그 예고 하기 전에 그 게임들은 이렇게 안 돼 있던데 그냥 총도 좀 쏘고 좀 그랬는데 그래 공폭게임은 뒤돌아보면 안되지 항상 뒤돌아보다 죽지 공폭게임은 아니 왜 1인칭으로 되어있지 이게 1인칭 졸 오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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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나타나죠 그렇지 오케이 마음에 안들어 이 게임 예고할때는 이런거 아니었데 예고할때는 이런게 아니었데 총쌈하고 막 레지던트 갑자기 쓸마 괜찮고 안쩌랗고 안쩌라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야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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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무슨 쥐하고 또 미치한 또 아 부엉이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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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앞으로 가는거 전진한거 밖에 없는데 혜.. 다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이거 열면 갑자기 깝둑대한다 100%다 이거 내가 공포게임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따닥 딱 들리죠 빠져 뒤로 빠져 하나 둘 셋 열어 갈 길이 없는데 다 왔는다네 오씨 톱이다 이거 이거 톱 맞다 전기톱이다 이거 피 위에 누구 왔다 위에 누구 왔다 왜 누구 왔다구 근데 왜 가보는거야 미친놈아 마늘이구나 가보면 안되는데 가보면 안되는데 가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와우씨 피지컬 리얼한거 보소 와우씨 피지컬 리얼한거 보소 뭐 뭐 너무 리얼한거 아이가 지금 게임이 뭐야 이거 아 총알 아니고 거기 또 살아날 수 있지 않나 하이버 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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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나가지 아 예 씨앗 어 저기 한말 있다 뭐 있다 저기 앞에 뭐 있다 희한한 공포를 주네 이 무슨일이랄지 아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에 있는 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니까요? 그 개가 너무 놀랄 것 같다 그 개가 너무 놀랄 것 같다 그녀의 기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지켜야 할 것 같다 무슨 일을 할지 아니까? 레오나드, 무슨 일이야? 괜찮으세요? 아우! 아버지? 미친 엘레인아, 아니. 그는 그녀야. 그는 그녀야. 아니요. 아니요. 아버지!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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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인아, 안아줘.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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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아우. 아우. 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. 정말 싫네. 와우와우와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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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나. 분위기에 딱딱. 분위기가. 아우. 이제 공포인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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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 손가락을 손바닥을 깨뚫어가지고 갈고리에 다가올렸네 이런 미친년들 손을 찢었다 아무도 안보이는데 와 이 고무 기계 보소 완전히 똥꼬 흐르는거 아닙니까 완전히 앉았다가 똥꼬 완전히 흐르푸는데 좀 잔인하긴 하다 똥꼬가지고 장난치면 안돼 와우 말라붙어 있다고 와 양동이에 피를 모으는구나 바구 멍충이들 아하 꼬치집게 저번 영상에서 꼬치집게 이거 와 똥꼬 흐르는 기계 근데 요런거 안보셨죠 어드벤처게임 아닙니까 헬프미 브라더 아니야 아니야 검은필은 뭐지 라이칼인가 아이칼 자 습뜻 그런거 아냐 똥꼬 흐르는 기계에 왁층의 ㅋㅋㅋㅋㅋ ~~ ~~ ~~~ ~~ ~~ 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